설마... 똥싸는데... 아니, 먹무! 남자를 찾아야 한다니깐! 아, 잠깐만! 아저씨! 혹시 설이 옷 같은 거 있어요? 어, 어, 어... 자, 먹무! 이 냄새다, 이 냄새! 이 냄새를 쫓아! 그렇지, 먹무! 가자, 기량! 야, 같이 가! 아저씨, 여기 계시고? 저, 저, 잠깐! 너도! 다리는 코딱지만한 게... 엄청 잘 달리네! 뭐야, 기량! 빨리 오라고! 아니, 저기! 앞보고 살려주시겠어요, 예? 아무 생각해도... 진짜 미친 사람이 아니야... 계세요Because 몰래 쳐들어온 건데 그렇게 소리 지르면 제드 납치범 무슨 소리가 들려 잠깐 이 소리는 아이 울음소리 그것도 아주 많은 기량이랑 난 먹물에 따라서 동굴로 들어왔어 아니 근데 이게 뭐야 소리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곳곳에서 느껴지는 심상치 않은 기운 대체 어린 아이들이 데리고 뭘 하려는 거야 잠깐 아재 위험해 화술사 소연견 다음 이야기 사라진 아이돌 후편 우리 멍무의 활약도 기대해주라구 잘생긴 내 활약도 말라빠진 오이